안녕하세요. 고1 학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한 학기 지났고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힘들구나, 어렵구나. 체력적으로도 힘들 거고, 공부하는 분량도 어려울 텐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딱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영어는요, 스킬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 정말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어휘되고 해석되면 영어는 90% 끝난 겁니다. 물론 제가 10% 뺐습니다. 문제풀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건 본질 중에 본질이거든요. 어휘되고 해석되면 영어 공부는 거의 끝난 거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문제풀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요. 이제 내신을 봐서 알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제 고1 학생들이 가장 큰 오해를 말씀드릴게요. 수능쯤 볼쯤 되면 영어가 잘 읽히겠지. 절대로 아니죠. 지금 고1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 것이며, 더 중요한 거, 지금 학생들은 이제 포커스가 수능이 아닐 겁니다. 내신일 건데, 내신 시험을 봐서 알 거예요. 이제 부교제 분량도 상당히 많고요. 또 뭐 6월이나 9월이나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오고요. 어때요? 결국에 어휘되고 해석되는 학생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 공부할 때 어때요? 아니 평상시에 어휘도 잘 외우지 않았고, 해석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이 범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내신은 어떻게 관리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요. 내신 공부조차 똑같아요. 어휘되고 해석되면 영어 공부가 거의 끝난 거고, 나머지 10%가 이제 변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신 범위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공부가 마무리인 거지, 문제풀을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건 아마 많은 학생들이 1학기 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1학기 때 해야 될, 1학기 여름방학 때 지금 해야 될 요소가 일단 어휘와 해석이에요. 일단 어휘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도 외워야 하는 걸 알아요. 단지 외우지 않았을 뿐. 그래서 하루에 20개만 외우세요. 제가 이제 고3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한 달에 600개만 외우자. 그럼 하루에 20개 꼴이거든요. 600개 꼴로 지금부터 5개월을 외워도 고3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3천 개를 외우지 않냐. 그럼 이제 고1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600개면요. 하루에 20개 꼴이고요. 단어 20개 외우는데 시간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서 안 외운 겁니다. 아니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외운 거지. 시간이 없어서 외우지 않은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고3 학생들한테도 조차도 제가. 야, 한 달에 600개만 외운 거 5개이면 3천 개야. 그럼 수능 준비 충분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고1 학생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아, 그럼 전 하루에 5개 외우면 되나요? 아니요. 그럼 안 돼요. 20개씩은 외우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 별로 안 걸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해석이에요. 결국에 해석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오일하더라고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의미 단위별로 해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구문 독해를 얘기하는 건데 끊어 읽고 묶어 읽고 특히나 후치 수식이 뒤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꾸며 들어간다. 이게 해석 공부가 아니고요. 결국에 해석이라고 하는 게 필자가 뭐를 의도하는지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문장, 문장, 문장을.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케이스트를 찍었기 때문에 아마 제 케이스트를 본 학생들은 알 겁니다.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 육하원칙이에요. 나머지는 원래부터 없어내는 수식어구예요. 제가 이제 좀 세게 얘기하면 야 이건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해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와, 뼈대와 수식어구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그러니까 육하원칙만 들어가면 내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문제 하나는 한 6개에서 7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문제 하나가 내가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다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이 6개에서 7개 문장이 나열된 게 하나의 글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난 이 글을 완벽히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휘되고 해석되면 영어는 거의 끝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요. 만약에 지금 이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여름방학 때 이걸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의미 단위별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줄거리를 잡는 공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케이스도 얘기했던 건데요. 못 들은 학생들 많으니까 우리말로 한번 예시 한번 해볼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탐슨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뭐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로 쓰면 네 줄이거든요. 근데 필자 혹시 말해보죠. 탐슨은 시인이다. 이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읽을 때는 수식어가 저절로 걸러지거든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뼈대만 딱 기억나요. 근데 영어를 읽을 때 문제가 학생들이 이제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구문도 켜려버리면 수식어가 뼈대가 구분되지 않으니까 읽고 나서 문장이 길어지면 붐 떠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게 아 의미 단위별 공부는 끝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내가 키워드를 잡으면서 각각의 문장의 필자가 의도하는 말을 따라가는 공부가 되어야 돼요. 이 공부가 돼야 2학기 중간고사 때 학교 시험 범위에서 부교제 범위가 아무리 많이 나올지라도 또는 자 6월 9월 모의고사가 변형돼서 시험에 나올지라도 나는 이 일의 줄거리만 아는 게 아니라 필자가 뭘 말하는지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공부한 학생들은 막판에 내신 대비 기간에 문제풀이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1학기 때 내신 기간 동안에 문제풀이만 해야 되는 공부였는데 내신 기간 동안에 해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범위를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찜찜한데 문제도 풀어보지 않았으니 제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두 번째 문제만 푼 학생들은 아니 공부하니까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만 푸니까 원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수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신 때 내가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기본기가 부족하구나. 그럼 이제 제가 해석적인 측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을 이제 딱 고1 학생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나중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머리에서 붕 떠버려요. 제가 다 안다는 전제 하에 자 만약에 단호 수거는 한번 제가 일반적인 고1 학생들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보통 이렇게 읽을 겁니다. 다시 말해 성공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not just가 not only와 동요거든요. not only가 나오면 이건 나랑 안 해도 이거 아는 사람 있죠. not only가 나오면 아마 벗이나 벗올 수가 나올 거예요. not only A 벗올 수 B A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이걸 안다고 해도 아마 이렇게 읽었을걸 다시 말해서 성공이라는 건 단지 뭐에 관한 게 아니야.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이끌려지는지 너가 그게 아니라 자 올손 생략 가능합니다. 또한 얼마나 잘 너가 할 수 있는지 연결될 수 있으며 기여할 수 있으며 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생태계에서 사람들의 생태계 당신 주변의 생태계 사람에서 얻는지이다.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어때요? 기억나요? 아니요. 붕 떠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좌절을 합니다. 나 어떡하지? 아 난 영어가 아닌가 봐.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나. 아니요. 잡종보를 안 뺀 거예요. 자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길지 짧을지 모르기 때문에 읽어보겠지만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긴 문장은 두 번째 읽을 땐 수식어를 빼면 필자가 의도하는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럼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여섯 문장이 연결된 게 하나의 글이란 말이에요. 제가 엄청난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있죠.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A게요? B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너뿐만 아니라 나도 부자야. 그럼 누가 부자인 거 말하고 싶은 거야? 나야. 제인뿐만 아니라 제니퍼도 예뻐. 그럼 누가 예쁜 거 강조하고 싶은 거야? 제니퍼가 예쁜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요? 이건 기본인데요. 물론 나 저스트가 나도니아 동요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이 나오면요.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B예요. 여기만 요약하면 돼요. 다시요. 아니 국어 문제를 풀 때는 키워드를 잡는데 아니 영어를 읽을 땐 이건 끊어있고 묶어있기만 하니까 붕더블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때 이겁니다. 엄청난 게 보입니다. 자 빨간색이 들었어요. 이유는 뭡니다? 자 이겁니다.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왜요? 강조하려고 In other words가 나오면 이거 대입학 문제거든요. 이 글 전체의 주제문입니다. 필자의 주장 강조를 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는? 성공은 자 Not just but not just 이게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아 네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네가 얼마나 이끌려지는지 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공이란 얼마나 잘 뭐가 네가 할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세 개 이상 나열될 때 필자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이상 나열되면 마지막을 강조하고 싶어서 막 양념을 치는 거거든요. 성공이란 얼마나 잘 네가 연결될 수 있으며 첫 번째 동사원형 기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동사원형 마지막 동사원형 아 성공이란 다시 말해 성공이란 얼마나 많이 잘 네가 혜택을 얻는지 생태계 사람들의 생태계 환경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환경이에요. 자 네 주변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환경에서 네가 얼마나 많은 걸 얻어내는지 거기에 성공이 달려있다가 필자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내용 전체예요. 근데 뭐예요? 키워드를 잡지 않으니까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묶어 읽는 학생들은 문장이 길어지면 하시키기 어려워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이런 문장 여섯 개에서 일곱 개가 나열된 게 하나의 글이에요. 그럼 나는 이 글에 줄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뭘 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영어 공부라는 게 다시요. 어휘 되고 해석 되면 끝난 겁니다. 문제 풀린 마무리할 때 기말고사 중간공사 공부할 때 하는 거고요. 나중에 고3이 돼서 수능을 공부해도요. 기본기 공부예요. 어휘 되고 아 네 이 글에서 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고 날 따라가는 공부예요.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뭐예요? 일단 영어 공부 안 해요. 자 기말고사 중간공사 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안 되니 시험법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범위가 많거든요. 자 여름방학때는 무조건 해석 공부 잡아라. 그럼 이제 꼭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학생들마다 수리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방학 중에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사실 뭐 끊어주기 묶어주기 잘 몰라요. 반드시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의미 단위별로 있는 공부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구조에 없기 때문에 후치 수식이라고 뒤에서 앞으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있어요. 중요한 건 가로 여는 것보다 가로 닫는 공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단위별 공부가 안 된 학생들 그냥 영어 공부를 아 단어만 알면 대충 뭐 읽는다고 이제 오해한 학생들 단어 쭉 나열됐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순대로 해석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의미 단위별 공부 먼저 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법 공부 문법 공부하는 겁니다. 문법을 왜 공부하냐면 결국에 문법적인 내용은 좀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문법 문제를 풀려고 문법을 공부하시더라고요. 수능에 문법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세게 좀 얘기하면 속된 말로 문법 문제를 위해서 문법 공부해요? 아니요. 그거 틀려도 1등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의미 단위별로 내가 문장 구조를 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된 학생들은요. 그 다음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키워드 잡는 연습 줄거리를 잡는 연습이에요. 아 문장이 길고 복잡하게 나올 때 끊어있고 묶어있는 건 내가 이 문장에서 가능하지만 까먹겠구나. 전체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키워드 잡는 연습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따라가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수능이던 여러분 수능 관심 없죠? 내신이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위되고 해석되면 되는 겁니다. 스킬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1학기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자기 내신 성적에 대해서 또는 학교 시험 범위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던 학생들 아마 문제점이 뭔지 지금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단어도 외우지 않았겠지만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 다음에 해석하고 나서 필자가 뭘 원하는지를 따라가는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우선 단어만 외우면 된다고 완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방학 동안에 꼭 해야 될 공부입니다. 학생들마다 이제 수준이 다르고요. 학생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희 Q&A 게시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 연구실장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어느 정도 공부고요. 저 어느 게 너무 약하고요. 하시면 저희 연구팀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여름방학 아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여름방학을 한 달 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보통 많은 학교들이 자 이 임팩트하게 자기가 부족한 해석력 메꾸시기만 하면 2학기 내신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질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여름방학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